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종호. 이종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VIP께 얘기할 거야. 임성근은 사퇴하면 안 돼. 사표를 내면 안 돼. 내가 VIP께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 녹취가 온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VIP는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연 임성근 사단장 수사 외압에 과연 관여되어 있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종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 별 두 개 정도 달아준다고 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온 세상에 묻힐 뻔한 이야기였는데 단톡방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그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풍이에요. 허풍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모든 대통령들이 그의 측근이나 친인척이 대통령을 팔거나 아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팔아서 사기칠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선 그 사람들을 법적 조치했고 수사했고 처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VIP를 얘기하면서 임성근 사표를 내지 않고 임성근에게 별 세 개를 달아주고 해병대에 별 네 개까지 준비한다고 인사에 개입하는 단어가 버젓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종호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하고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온순하고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종호 법적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종호가 뭐가 무서워서, 이종호가 도대체 누구길래 대통령을 사칭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칭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군 인사에 개입하고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안 하죠? 무슨 관계이죠?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죠? 오늘 당장 요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을 법적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김건희 여사가 꼼짝 못하는 사람으로, 같이 연류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민은 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희한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02-800-7070이 도대체 누구 전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대통령실 관계된 명함을 가지고 추적들을 저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추적들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는 대통령 부속실, 김땡땡이 있습니다. 김보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 02-800-7022. 02-800-7022. 바로 이 번호입니다. 02-800-7022. 이 번호는 부속실입니다. 대통령 부속실. 이 번호는 KT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번호 외에 다른 정무수석실, 안보실 등등을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는데 이 번호는 어디로 가입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무수석, 국정, 02-800-7200 등등은 전부 다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 물었던 대통령 부속실, 800-7022과 02-800에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했던 7070의 번호만 가입자명이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7070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070은 무슨 번호일까요? 대통령 부속실이라고 유추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왔던 이종섭에게 했던 전화는 02-800-7070은 대통령 부속실이다. 아니면 이것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부속실에는 대통령과 누구를 관리하죠? 김건희 여사를 관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대통령은 11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수석비서관실 회의 사진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와있던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여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주재하는 맨 끝에 주진 후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 나와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7월 31일 대통령 수석비서관실 회의는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올려놓지 않았겠죠. 왜? 누가 그 회의에 참여했는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진 후 의원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비서관이었죠. 수석비서관 회의에 앉아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 옆에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앉아있습니다. 수석비서관실 회의에는 이렇게 앉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멤버입니다. 멤버인데 당일날 수석비서관 회의가 우리가 아는 바로는 11시에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회의를 하고 나서 11시 54분에 이종섭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이종섭은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게 02800-7070입니다. 받자마자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국회 보고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의심했죠. 02800-7070은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전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 전화는 대통령이냐 아니냐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라고 물어도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 의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 10시 21분부터 49분까지 원희룡하고 통화한 게 나옵니다. 02800-7070으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11시 9분, 11시 43분에 조태용과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02800-7070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었죠? 대통령과 함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주진우와 조태용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석비서관 회의가 진행되는 11시 9분에 그 전화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건 뭐죠? 대통령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아니면 이때 이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조태용에게도 11시 43분에 전화가 갑니다. 아까 여기 주진우, 여기는 조태용. 조태용은 11시 9분에. 아까 여러분 수석비서관 회의에 조태용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가 여기 전화가 오는 것까지는 이래요. 10시 때니까. 그런데 이리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회의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전화하는 부속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고 전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르고 전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종호가 VIP는 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도입성 못 써서 주가 조작을 했고 인사에 끊임없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쭉 추적해서 찾아왔는데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특검으로 확실히 밝혀내야 되고 현재 공수처가 모두 압수수색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